디자인들 같은 경우에는 끌리는 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껴지는 감동이 있을 때 제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림이나 조각이나 여러 문제들을 봤을 때도 사실 가끔씩 느껴지는 그런 어떤 포온뿐이 아니라 영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영적인 것들이 저한테 느껴지고 감동이 올 때 그것에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1년 좀 넘은 것 같은데 1년 전에 쇼더비를 만나서 트럼프 프로젝트를 같이 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의를 받았고 정말 좋은 취지의 생작 활동을 하시는 학생분들 그리고 예술가분들을 후원하는 그런 옵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해왔던 음악이나 표현 영역에 있어서 제가 영향을 받고 영감을 받았던 더 많은 젊은 분들과 그리고 더 어린 친구들이 조금 더 편한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젊은 국가들과 할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을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만들어나가는 재능이 항상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고 좋은 취직에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도 젊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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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